이제 과자 먹기로 한 것 먹자 또 있었다 또 있었다 또 있었어 또 있었어 또 있었어 소피아 공주 소피아 공주 테리는 무슨 공주야? 나는 토끼 공주 토끼 공주? 엄마는 마녀 왜 엄마는 여왕이지 아빠 왕이래 근데 엄마는 왜 마녀야? 엄마 아니야 엄마는 뱀파이어? 엄마가 왜 뱀파이어야? 엄마는 왕? 엄마는 여왕 여왕 해봐 여왕 테리는 공주 테리 공주 엄마는 마녀? 아니요 이거를 처음 먹어보시잖아요 고로케를 네 드셔보시고 맛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해리티비에 그런거 할래 엄마 포크 포크로? 잘라줘? 자꾸 뜯는 맛인데 아 그래? 안녕하세요 해리티비 해리입니다 오늘은 먹방티비를 할건데요 오늘은 빵 먹방티비에요 지금부터 한번 먹어볼까요? 이거는 야채 고로케에요 야채 고로케 고로케 맛있다는 고로케 고로케? 고로케가 채소도 야채 고로케야 야채 고로케 야채가 들어있어요? 볼게요 이 안에 야채가 숨어있어요 고기랑 안녕하세요 해리티비 해리입니다 넥토초코로 넥토코코룩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? 너무 맛있어요 둘 중에서 어떤게 더 맛있어요 꽈배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맛있어요? 이제 가세요 엔쥬! 엔쥬! 콧땡이 으핳핳해요 오늘은 꽈배기 먹방티브 해볼건데요 오늘 한번 먹어 볼까요 네 고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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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레비에 보더니 이렇게 엘리와 간다 붙이고 그런단 말이야 아 그래? 너무 가고 싶어 알았어 고고싱 꽈배기는 무슨 맛이에요? 너무 맛있어요? 말이 안나오게 맛있어요? 네 엄청 쌀떡췄 포크 여기 난 다 먹지 말래? 응 난 안 먹은 자 탈하믄 탈 좋고 여러분들 맛있는 빵 많이 드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리 뭐야 안녕 좀 해주세요 네? 빵빶아 어 언제까지 솟는거 뭐야 뭐야 우리 respect이야 내? 빵빶아 어 뭐 그런게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